한글자막 by 한효정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대한민국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현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마저 짓밟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마스크 하나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망가진 지 오래입니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경계하는 바이러스 위험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국난 극복의 시대입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 지금의 위기를 이겨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를 완전히 이겨낸 후에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253개 지역 선거국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비례 공천을 통해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개척하고 야권은 물론 전체 정당 간의 혁신 경쟁, 정책 경쟁을 견인하겠습니다. 이 길이 제가 현실 정치에 복귀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두 가지 목표 즉 첫째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둘째 실용 정치, 중도 정치를 뿌리내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지역 선거국에서 야권 후보를 선택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시고 정당 투표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당을 선택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오늘의 결정이 이번 총선에서 야권 전체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렵지만 굳건하게 국민의 당을 지켜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의 결심이 있기까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오랫동안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으면서도 저의 결심을 받아주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저와 오랫동안 정치 여정을 함께했던 의원들께는 부담 가지지 말고 스스로의 정치 진로를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팔과 다리를 떼어내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뜻과 사정을 존중하고 유능한 정치인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제가 지난달 정치 재개를 결심하고 귀국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귀국할 때 제게는 분명한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현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현 정권은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고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 나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형과 진영 논리에 갇힌 우리나라 정치권의 중심에는 적대적 공생 속에서 서로의 실수에 기대어 사는 기득권 정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도 제1야당이 되고 제1야당은 아무런 노력 없이 다시 반사 이익으로 집권 여당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야권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 한들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삶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주행을 막고 싶었습니다. 제 기능과 역할은 못하고 싸움으로 나를 지세우는 기득권 정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싸우기만 하고 자기 편 먹여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구태정치 좌우의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실제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 정치 중도 정치로 바꾸는 것만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신념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실용 정치 중도 정치의 길은 가시밭길 이상의 험난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용 정치 중도 정치의 길이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먼저 현 정권의 역주행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이 정권의 심각한 무능과 안이함 앞에서 정권 심판이 우선이니 힘을 합쳐달라는 요청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공학적인 보수 통합과 묻지마 반문연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안을 만들고 제대로 일하는 정당 하나 정도는 살아남아야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용 정치 중도 정치의 길을 가면서도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과감하게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는 희생적 결단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신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 대결에 집중해서 치열하게 혁신 경쟁을 해나간다면 누가 한국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진정한 승부를 겨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 구도는 과반정당이 없는 여소야대의 다당제 상황이라고 확신합니다. 특정 정당이 승리하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정권을 심판하면서도 실용정치, 중도정치의 힘들고 외로운 길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스스로 위대함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백분의 의사, 간호사, 한의사들이 휴가를 내서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자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께서는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이 일으켜 세우는 절망과 희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선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21대 국회는 21세기에 걸받는 국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국민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정당, 정책정당, 문제해결정당의 모습을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기존 정치권에 빚진 게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어떤 기득권 세력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 편에 서서 국가 대개혁 과제에 도전할 수 있는 정당 저희 국민의당입니다. 저희들이 약속하는 개혁 과제들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당을 위한 다짐을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던 야권 분열이나 여당의 어부질이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혁신경쟁과 정책경쟁의 새로운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국민의당이 정권심판과 야권경쟁을 동시에 해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잘해야만 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오로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관점에서 오로지 국민께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히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비례대표 제도는 국민의 뜻을 좀 더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비례대표에 대한 법과 제도의 취지를 농락하는 위성정당의 먹잇감이 되지 마시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당 깃발 아래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셨지만 제 뜻을 받아주신 분들께 거듭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에서 국민의당을 선택해 주시고자 하셨던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 평생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